댄스 실력, 칼박이다. 윈터 직캠은 두 번 이상 봐야 한다. 에스파 직캠 순위 1위, 윈터. 모두가 극찬할 정도로 댄스 실력이 대단하고 춤선이 부드럽고 깔끔한 편입니다. 그리고 박자를 절대 놓치지 않고 손끝을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팔다리가 쭉쭉 뻗어있는 편이라 어떤 안무를 해도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매력과 실력으로 에스파 중 직캠 조회수 1위가 되었습니다. 신상, 본명 김민정. 2001년 1월 1일생으로 2021년 기준으로 21살입니다. 같은 나이의 유명인으로는 전소미, 이수민, 한현민, 이강인 등으로 라이징 스타들의 나이입니다. 사투리. 윈터가 경상남도 사람이라고 경남 양산시에서 자랐지만 주변에서 모를 정도로 서울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팬과 주고받는 대화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끝에 노를 붙이는 것을 보고 일배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윈터는 연습생 시절 때 사투리를 많이 고쳤다. 그런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면서 사투리가 나온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꿈. 군인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낀다. 군인이 되고 싶었다. 군인인 아버지를 보고 멋있다고 느꼈는지 가수가 꿈이기 이전에 꿈이 군인이었습니다. 윈터의 가족은 아버지 뿐만 아니라 친척 중에 직업 군인이 많다고 합니다. 데뷔 전. 어린 시절을 지나 중학교 때부터는 가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2016년 양산시 댄스 페스티벌에서 캐스팅되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사옥에 가기 전까지는 믿기지 않아서 사기꾼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내가 데뷔할 실력이 되나? 하는 생각으로 데뷔까지 미치도록 연습했습니다. 운동신경. 몸이 좀 유연해요. 손목을 360도 돌릴 수 있어요. 펜싱을 오래 한 경험이 있어서 손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이것을 아는 형님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펜싱뿐만 아니라 검도도 하는데 주간 아이돌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MBTI. 윈터의 MBTI는 ISFP로 호기심 많은 예술가 성인 문자형입니다. 같은 연예인으로는 김선호, 노재, 정국, 이미주 등이 있습니다. 특징을 보자면 혼자만의 시간을 매우 좋아하며 약속이 취소되면 속으로 매우 기뻐한다. 문자가 오면 뭐라 말할지 오래 고민하다가 답장을 주는 편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타인의 안색을 잘 살핀다. 등이 있습니다. 몸매. 키는 164cm로 평균 키입니다. 톡 밀면 넘어질 것 같이 여리여리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윈터 몸매가 되려면 몇 킬로그램이어야 하나요? 윈터 몸매가 워너비 몸매인지 자신의 키에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어야 윈터처럼 되는지 지식인의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러움을 사는 몸매인가 봅니다. 보컬 실력. 전형적인 SM 보컬 느낌이 난다. 에스파에서는 공식적인 포지션은 없지만 닉님과 함께 메인보컬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린 편이고 깨끗하고 맑은 음색입니다. 유영진의 성대로 낳은 딸이다. SM놀이를 많이 작곡한 작곡가 겸 가수인 유영진의 창법을 닮아서 생긴 별명입니다. 실제 성격. 반전 매력에 있다. 데뷔 전 티저만 보았을 때는 얌전해 보이는 인상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데뷔 이후 보이는 모습들은 완전 장난꾸러기입니다. 표정에서도 장난칠 것 같은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다.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를 맡고 있고 텐션이 높다고 합니다. 눈치 백단. 윈터가 남들에게 속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카리나가 연습생 시절 동안 윈터가 남들에게 몰래카메라나 속이는 것을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눈치가 빠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일 축하 영상에서 윈터를 놀래키려고 했지만 금방 알아채고 놀란 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윈터 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종스티비입니다.